이제 실거주 얘기입니다. 실거주 진짜 파... 진짜 파실 겁니까? 파는 게 좋죠. 왜냐 왜냐하면 떨어지는 거를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너무 주식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저는 저는 정말 투자자입니다. 투자자라서 실거주도 판다. 진짜 파실 거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진짜 팝니까? 전 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애매한 상태. 이 부동산은 참 운이라는 것도 많이 작용해야 되거든요. 내가 팔고자 하는 시점에 사실 바람이 싹 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체기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거든요. 그게 이제 운이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가진 집은 좀 운이 조금 떨어진. 기존 집은 운이 좀 좋은 편이었고 딱 오르는. 내가 정말 팔아야 되는 시점에 임대차 산법 딱 적용돼가지고 막 뛰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팔았고 지금 가진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좀 불안하긴 해요. 저도 이제 거주 요건 때문에 거주하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같은 지역이요? 지나보다? 아니, 다른 지역이요. 다른 지역이요? 다른 지역이고 이제 저는 팔고 저렴한 전세로 갈 계획입니다. 그 같은 지역? 아니, 저는 지역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생활 터전이 좀 있었던 데 하는 게 편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거를 지금 이미 집사람들, 집안 사람들하고 상의도 다 해서 이제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기 좋은데, 저렴한 전세가 있는데 그런 데로 가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이 실거주도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냐,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냐 이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큰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갖고 있는 게 리스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갖고 있어야 된다. 죽어도 나는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형으로 갈아타십시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직을 걸고? 네. 만약에 틀리면 저 그만두고 사라질게요. 하하하하 전세도 대형으로 가세요? 가능하면 40평대로 가려고 생각해요. 대형이냐,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에 한번 살잖아요. 제가 지금 54, 49, 지금 40이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는 있는데 한 개가 있어요. 짐이 집에 있는, 저희가 세 식구거든요. 세 식구인데 50평대에 딱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그 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뭐 어떤 집기류나 이런 게, 사이즈가? 실제로 54에서 49로 갈 때 한 방에 짐이 이만큼 남아 있었어요. 수납이 안 돼요. 수납이 안 돼서 한 달 동안인가 정리하면서 그 방에 있던 걸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 40평대를 왔는데 참 신기한 게 40평이거든요. 수납이 여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좀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축들이 좀 좋은 거는 설계가 옛날 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설계가 타이트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게 좀 활용하기 좋게. 그렇죠. 펜틀이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평이지만 오히려 49에서 넘어올 때 수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30평대를 가는 거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에 맞춰서 가려고 생각 중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식구니까 30평대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짐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고 좀 편안하게 사는 걸 생각해보면 그냥 40평대 고려하고 있고 이제 40평대가 만약에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이래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30평대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기가 오면 대형 매수. 그렇죠. 와 소형도 아니고 대형을 가지고 사팔 사팔을 하는 건데. 어쩔 때 어쩌면 펜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초대 뭐 초대형. 근데 약간 좀 특수하긴 해서 뭐 초대형 대형이지 뭐 그것도. 대형이 인기 좋을 때 초대형은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 희소가치도 있고. 3년차 신축도 매도해야 됩니까? 소형인가 보죠? 그렇죠. 소형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매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떨어질 거.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그 떨어지는 게 싫으면 떨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파시는 게 좋고 그래도 나는 버티겠다. 한번 보겠다라고 하신다면 들고 가셔도 괜찮죠. 신축이 조금 덜 떨어지는 경향은 있으니까. 그리고 소형보다 중요. 소형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형은 좀 피하고 만약에 그 단지 안에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죠. 아, 사이즈를? 네. 학교 다니는데 이사 가면 전학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는 그거를 다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아, 이런 이제 앞으로의 로드맵을. 그래서 이제 애한테도 전학 가는 게 어떠냐까지 이제 다 해서 다 이미 주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전학 가면서 적응하는 거를 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전학 가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신변 정리를 잘하는군요, 이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문제점이 뭐가 생길까. 사실은 이제 물어보시는 것처럼 애가 학교에 적응하는 문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학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학군에 정말 뭐 크게 구애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도 뭐 학교만 잘 다닐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 학교에 가서 적응만 잘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왕따 안 당하고 이런 것만 하면 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갈 수 있는. 전국을 갈 수 있는 직업군도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백수니까. 네. 뭐 장소에 사실 구애를 크게 받지는 않죠. 저는 그냥 약간 특수한 케이스. 근데 그래도 좀 이런 데 활동하시려면. 네. 그래도 주 활동하는 데가. 그렇죠. 그거가 뭐 갑자기 제주도도 고려를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면은 이제 뭐 막 강이 있다 이럴 때 막 아니면 후랭이 인터뷰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 정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제주도 갈 수도 있고요. 저희 와푸는 이제 저 놔두고 뭐 세 달 살기 막 이렇게 갔다 왔었어요. 제주도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거 참 이슈였습니다. 저희 후랭이 tv에서 토론도 한 번 했었고요. 네. 이 주제 가지고 5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답이 안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도입하지 말아야 되면 왜 그런지. 이 분상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범위도 되게 넓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 재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데도 영향을 크게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나눠봐야 돼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왜 적용하느냐. 사실 규제잖아요. 규제. 규제를 적용하는 거는 매수세를 좀 줄이고 매도세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건축 재개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는 늘어날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분양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예를 든다면 이게 4,400세대인가 되잖아요. 재건축을 하잖아. 그러면 한 6,000 뭐 5,000세대 6,000세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4,400세대 정도는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 물량이 있잖아요. 이거를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하면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수익을 건축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얼마만큼 비싸게 잘 팔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조합원의 변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분양가 상한 뒤로 확 막아버리는 거죠. 비싸게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비싸게 못 팔게 하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담 때문에 조합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조합원이 이익이 없을 거니까 매수자들을 안 사고. 그다음에 기존 조합원들이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었어요. 왜 효과가 없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효과가 없어요. 그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나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새 아파트 있죠. 이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대치동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뭐였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지? 분위기가 이렇게 됐고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되고 나서의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새 아파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새 아파트로 되고 나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상을 못하니까 새 아파트로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서 내가 그 얼마만큼의 적은 돈을 들여서 새 아파트를 얻어서 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사업을 다 멈췄어요. 추가 부담금 많으면 나 안 해 안 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제 기억으로는 쌍용 아파트인가. 거기에서 갑자기 리모델링을 해버려요.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조합원들께 싸우고 진행이 안 되니까 조합원들께 어디 아파트에서 갑자기 해서 리모델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새 아파트가 빨리 변한 게 얘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서울의 새 아파트가 된 것들은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은 이제 별 크게 타격이 아닌 거예요. 새 아파트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라는 이 기대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을 막으니까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리모델링은 감히 조합원들이 생각도 못 했던 거예요. 추가 부담금이 많으니까 일반 분양 물건이 거의 없잖아요. 리모델링은. 1대1 거의 1대1이니까 그러면 건축비를 나눠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막 3억 4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내고 내가 들어가서 여기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은 새 아파트만 대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리모델링 하지 뭐.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걸 피해서 가고 그러니까 규제를 누르면 누르면 이게 이제 튀어나와야 되는데 타격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기대감이 생기냐. 기존에 있던 얘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죠 더. 공급이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보다 새 아파트가 더 올라가? 그러면 얘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또 기대감이 생겨서 리모델링 하면 또 올라가니까 얘네도 그냥 덩달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규제를 했는데 타격을 전혀 안 입어요. 이게 규제를 내면 매수와 매도 양쪽에 어느 것에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를 하잖아요. 타격이 양쪽 다 거의 없어요.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새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가 더 올라가고 사람들이 새 집으로 변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추가 부담금 좀 내지 뭐. 까질 거 뭐 어차피 오를 거. 그렇죠. 그냥 추가 부담 내면 어때? 그냥 빨리 하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규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매도 매물을 좀 잠기게 하고 매수세는 잡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규제보다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냥 새 아파트 더 올라가네. 이런 호재 효과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공주택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해서 반값에 여기저기 다 때려넣으면 못 버틴다. 그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일단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의 뭐 헐값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원가가 있는데 그게 걸으면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이 장난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온 건데 투자 수익을 강제로 국가가 없애버리고 손해보게 만든다.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대치하고 뭐 나 하겠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철거민들 같은 경우 불 지르면서 버티잖아요. 이거에서 지면은 내 인생이 거꾸로 질 수 있단 말이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저항이 생기는 거죠. 정부가 이거를 강제로 모든 거를 분양을 무한대로 할 만큼 수용을 다 해가지고 공공분양을 한다. 이거는 그냥 이상인 거예요. 현실을 무시한. 그냥 그걸로 하는 거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공공분양이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익이 안 나면 극렬한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막 하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발상인 거예요. 이거를 분양원가 공개를 해서 공공분양을 막 해야 된다는지 이거였거든요. 그거는 분양원가 공개. 이상이에요. 이상. 제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이상주의자. 현실과 괴리된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가 뭐냐면 이 이론을 펼치잖아요. 이상은 당위가 동반돼요. 당위.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이러면 야, 너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야지. 올바른 길이잖아, 이게. 이렇게 가면 반박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누구나 똑같이. 그렇죠. 이게 양심의 일종의 호소하는 거예요. 당위가. 그러니까 속으로는 야, 저게 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대놓고 불만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당위. 이상과 당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감히 반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현실하고는 정말 괴리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현실에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주의자들이 캐치를 못하고 그냥 이상으로 가면 잘 될 거라고 착각하고 가는 거죠. 정말 저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개인이 부패하는 게 낫지. 이상주의자가 정책을 이상적으로 많이 펼치잖아요. 그럼 나라 전체를 이상하게 많이.